클럽지로 발매한 HDUC 조거크 공식 포즈 따로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당 제품의 매뉴얼을 준비했구요 색바리에이션 한정판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립 관련 매뉴얼은 일반판과 동일한 매뉴얼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반판 매뉴얼을 준비했구요 조거크의 특이한 외형과 관절 형태 때문에 솔직히 나와있는 포즈가 몇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무장들을 이용한 액션들이긴 한데요 형태가 일단 일반적인 모비슈트와는 좀 많이 다른 개성적인 형태이다 보니까 포즈는 슈트룸파우스트와 히트사벨을 들고 있는 간단한 포즈 형태로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사벨을 지워주고 무장으로써 슈트룸파우스트를 손에 마찬가지로 지워주고요 시선 처리를 위해서 안쪽 센서 방향을 측면으로 돌려주시고 간단하게 히트사벨에 든 손을 뻗어주시고 슈트룸파우스트 들고 있는 손을 안쪽으로 당겨서 방향을 잡아주고 다리는 적정량 벌려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간단하게 조금만 이렇게 좀 만져주시면 간단하게 매뉴얼 상에 나왔던 포즈를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있는 포즈가 몇 없고 이 제품 자체가 아주 가동률이 뛰어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만져주시면 매뉴얼 상에 나와있는 포즈를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신을 조금만 앞쪽으로 싹 숙여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장면 연출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간단하게 슈트룸파우스트와 히트사벨을 들고 있는 매뉴얼 상에 나왔던 공식 포즈 형태에 따라해봤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